어! Pour your mind, pour your mind, pour your mind, pour the mind 손을 뻗어줄게 이리 와 여기가 heaven yeah 전 quaternary 전 quaternary 전 quaternary 전 quaternary 전 quaternary 거짓말 잠 고양이 잠 잠깐 휴식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되나요? 이제? 이제 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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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머리가 엄청 까매졌어요. 항상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진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. 다른 거는 무슨 초코 케이크? 뭐 티라미수 같이 생긴 케이크 있더라고요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맛있어, 맛있어. 너무 신기하다. 벌써 생일이라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몸 관리 진짜 잘하세요. 알겠죠? 알겠죠? 약속! 오케이.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진짜. 소음이 들려가지고. 아, 제가 소음이에요. 잘 못해. 그럼 여기서 한번 검증, 검증한 실력을 가져 보려고요. 자, 노래 틀게요. 시작! Third song 둘이 둘이 둘을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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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이 셋 그래서 지금 또 왔어요, 민규가. 민규! Come over here, man. 멤버들이 또 딱 12시가 되니까 케이크를 준비해 주더라고요. 혹시 또 지금 많이 던져라. 약간 오늘은 좀 오버 안 하고 좀 진지한 모습? 네. 어디서 또 모였어? 딱 빨렸어. 왜 그런 분 했냐면 괜히 막 사이버팀끼리 모여서 생일파티한다. 이런 막 엄청 흥분해서 혼자서 단체 카톡에 막 엄청 시끄럽게 뭐 그랬는데 아 맞다, 오늘 밥 먹고 나서 저희가 교보문고를 가서 호시가 야 우리 그거 해볼래? 우리 앨범 사.. 호시 형이 생일선물로 조슈아 형한테 우리 앨범을 찾아주고 싶어가지고 단체로 그 강남역에 있는 앨범 파는 곳에 갔어요. 이 형도 와주면 안 돼, 와주면 안 돼 이렇게 했고 근데 넌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? 뭘 만드세요? 뭘 만드세요? 그만 좀 만드세요 이미지죠. That is it! We're out! Peace!